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말씀 출연의 비련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일까요? 행복은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두 가지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욕망과 악한 욕망입니다. 이 두 가지 욕망이 늘 대립될 때며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행복을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빛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유사일에 이 본심대로만 살다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참경에 증명한 바울도 노마서 7장 22절리아에 다음과 같이 개탄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란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에서 우리는 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본심의 지향성과 악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사심의 지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심과 사심이 우리 인간 안에서 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순성이며 따라서 인간은 파멸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파멸상태를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무지에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인간의 무지란 무엇일까요?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선과학은 무엇인가? 타락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신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무지를 뜻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재림하시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에 대해서 석연한 답을 준 사람이 유사일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무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본심이 요구하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새의 진리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때가 되면 모든 비밀을 알려주리라고 기록된 구절이 많습니다. 유한복음 16장 12절을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기록되었고 유한복음 16장 25절에서는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새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정도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진리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새 말씀에 대한 기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땅 위에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여 한 분을 보냈으니 그분이 바로 재림기요 인류의 참부모이신 문선명 선생님이십니다. 천복궁 교회로 초대합니다. 또한 천복궁 교회 천복센터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새 말씀 원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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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